그리고 저희 코스는 11가지 코스 11가지 코스 코스가 순서대로 좀 소식되어 있습니다 오 네네 소식자 11가지 못 먹을 것 같은데 저한테 도전이죠 지금 우리 코스가 코스는 조금 길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한입 요리 스타일에 대해서 드시는 양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네 다행이네요 다 먹어버리겠어 아 네네 에헤 으아 에헤 가라이 못 넣어라 집취해 소재 하나 먹어야 돼 아 벌써 때리는 거예요? 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단계별로 우와 어우 지금 경치와 함께 즐겨주시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즐겨하시게 하세요 네 아 아 자 음 음 음 음 오 달콤한데? 제가 너무 독한 술 잘 못하잖아요 매우 괜찮은 술 네 헉 저희 첫 번째 코스로 총 6가지의 아베즙을 실패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씩 많이 먹는 게 저만의 보양 진짜 이쁘다 어머 세상에나 달걀말이 있어 단색으로 너무 좋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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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무술에 어머 세상에나 진짜 단 하나도 맛이 예상이 안된다 음 음 간장에 절여 말린 참치 워포르에 바라고 굉장히 청미난다 너무 귀엽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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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크지만 어Ex Fred 맛있을 거 같아 here 오 기대감 by 오 뭔가 달콤하면서 맛있겠다 네 페어링 페어링 그렇지 오 좋다 오 엄 홍합무술 오 맛있겠다 키비어 엄청 맛있네 한입에 들어가나 잘 먹네 이제 대식좌예요 이제 첫 번째 코스예요 맛있어 양이 꽤 많은데 아 맛있겠다 이건 무늬 오징어 오징어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늬 오징어 맛있겠다 10절 남았다 잘 어울리는 샴페인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너무 좋아 두 번째 대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려드린 대식은 칼가리비 감자와 캐비오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제목이야 어떡해 진짜 예뻐 세상에 상단에 보이시는 캐비오와 함께 버무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드시네 버무려서 버물버물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감자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지 뭔가 자연의 맛과 자연의 맛 이 부드러운 맛과 자연의 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맛있어 앙 페어링 갑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페어링하면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 오 우와 이번 코스는 오픈에 온 부드러운 영동 대게 쌀에 채운 바삭한 백김치찜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보이시는 꽃은 식은 꽃인 펜타스 꽃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일단 한입 해볼까 야 근데 보양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오 대게살 봐 오 대게살 트러플 오 특혜 너무 맛있다 보구나 맞았어 네 헤어링 네 아신 거예요? 네 입만 된 것 같은데 음 잘 어울려 아 네 아 이제 돼요 먼지 이번 코스는 쇼인이 있어서 플레이트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네네 오 지금 굽는 거예요? 뭐야? 오기 대박사건 어떡해 오골게 네 아 맛있더라구요 진짜 고급이다 아우 너무 이쁘다 노루궁뎅이버섯이래 노궁 노궁 자 이거를 쭉 올려가지고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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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우 뜨거워 오 너무 맛있을거지 헤어링 아 내추럴 와인이에요 술 저만큼만 주라고 한거죠? 이게 공대기 버섯 잘 먹는다 장족의 발전이야 아 너무 뿌듯해 진짜 음 맛있어 아 메론떡이다 와 대박이야 고마워 확인 시켜줘서 금태 너무 맛있잖아요 금태 맛있지 잘 구우면 너무 맛있겠다 요거 맛있겠다 이건 뭐야 전통주 네 전통주 빵이랑 나오네 우와 아 등갈비찜 청양고추 하나 미나리 하나 고기 레드와인 레드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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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얼굴 색이랑 똑같다 야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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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오 맛있어 아 아 이제 가는거야? 소화제? 소화제? 소화를 좀 시켜줄게 소화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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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상쾌하게 클렌징을 줄 수 있는 소화제? 뭐야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 이거 쓸만하냐? 왜 드렸어요? 소화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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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지긴 하다 너무 이쁘다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다 좋아 메인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상큼하고 달달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술도 적당히 꽤 꽃맛이 나네 이제 메인인데 메인까지 가야지 소화제? 알겠습니다 전체로 소화를 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네 오 네 상단으로는 썬야채를 부캐로 만들어 오오 귀여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메인 요리까지 왔어 우아하게 네 음 부드러워 음 음 맛있어 아 헤어링 안 할 수가 없네 와 근데 누나 잘 먹는다 뿌듯해요 뿌듯하지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오오 왔다 반찬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 오오오 이건 뭐야 아 밥 나오네 이제 야 이제 이제 드디어 내가 아는 밥이 나왔다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잘 나온 위치 음 어머 반찬 봐 양도 적고 이게 제일 맛있겠다 어 어우 해장해야겠어 아 요거 많이 드네 어우 좋아 좋아 아 좋아 해장이 되지?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해장해야 되니까 그래 술에 힘이야 그게 그래 내가 또 밥은 좋아하지 음 어머 간이 다 돼 있어 맛있네 밥도 엄청 복스럽게 먹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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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국 좋다 그리고 소식자 중에 제일 맛있게 먹잖아요 진짜 그건 인정 아니 이 정도면 소식자로 보면 안 돼 이거 또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캬 디저트 완전히 뭐 뭐야 이게 뭘 뭐야 배와 우유로 만든 소스로 아까 여기 있으면 뭐를 먹어야 되는 거 같아 그걸 뭘 먹어야 되네 진짜 국물에 넣고 봐 우와 신기해 진짜 바위같이 생겼네 이거 먹으러 먹는 거야 밥이 아니다 오 새콤 달콤 야 이거는 말 제대로 안 해주면 못 먹겠다 우와 음 그렇지 오 벌써 마지막이야? 어휴 소식자 사이즈가 맞긴 하네 우와 귀엽다 느낌 있다 느낌 있어 휘낭시에 오 맛있겠네 아 이거 집에 쟁여놓고 싶다 오 맛있었어요? 네 조그만 사이즈니까 내가 다 맛을 보고야만다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오늘 아 오늘 족했어 많이 족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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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